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지금 전남 광양에 스피치와 연설, 마술을 좀 지도해 주라고 해서 가서 일찍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도하는데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식사한다고 하면서 나만의 캠핑카 캠핑카에서 지금 난로를 피우고 떡과 만두 있습니다. 그래서 후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도 있고 밥도 먹으면서 왕소세지, 깍두기와 라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또 여수를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차 속에서 이렇게 난로를 피울 때는 조심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캠핑을 전문으로 놀러를 많이 다녔습니다. 차 속에서는 이렇게 난로를 피울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문도 열어놔야 됩니다. 조국성 박사TV 뉴스포털원 조국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성 박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필수입니다. 구독은 사랑이죠. 고맙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